요즘 남해안이 흉흉합니다. 마산과 통영에 이어 부산 해운대에도 이렇게 정어리떼가 나타났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라는 게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인데,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습니다. 도대체 바닷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해운대 해변에 나타난 시커먼 물결, 정어리떼입니다. 경남 마산에 이어 부산 앞바닥까지. 최근 정어리가 갑자기 늘었고 곳곳에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정부는 산소가 부족한 물덩어리 때문에 질식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공지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정어리만 골라서 죽일 수가 있어요. 제일 산소 부족하고 죽을 확률이 적은 생물인데. 운동량이 많은 정어리가 열린 바다에서 한꺼번에 죽는 건 상식 밖이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조개류나 미더덕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측은 조개류 양식장의 경우 물이 잘 흐르는 곳이라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어리는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물고기지만 조개류는 그렇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또 정어리를 먹이로 삶는 갈치가 최근 남해 연안에 몰려온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어리들이 좁은 구역으로 몰리면서 도망가지 못했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는 겁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멸치 어선이 정어리를 바다에 버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멸치잡이 어선은 멸치만 잡을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멸치와 정어리는 생김새와 크기가 비슷한데다 최근 정어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촘촘한 멸치 그물에 정어리도 자주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의 해역 환경 변화도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환경오염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건데 정어리 때 집단 출몰에 대해 당분간 확실한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신진희입니다. JTBC 신진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